우리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식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이의 삶이 행복하도록 보아주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애가 자라면서 자기 방 청소도 자기가 할 줄 알고 뭐든지 혼자 있어도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는 생활에서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가르치는 것은 선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모범은 되지 못하고 자꾸 선생처럼 애를 가르치기만 하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범이 되면 되는 거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으니까 불만이 쌓이고 크면 사춘기 때 저항을 하면 부모와 갈등이 챙기고 그럽니다.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이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 마직이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뭉뚱이 놓일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태 쓰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일도 못하는데 자식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빈털털이로 살아도 괜찮고 대충 방에 몸만 누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추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젊을 때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무리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다.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애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면 그저 어릴 때 키워주었다고 찾아와 줬으니 고맙다 하고 이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만원을 줘도 고맙고 이 만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렇쿵 저렇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해도 염불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식을 대학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이의 삶이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애가 자라면서 자기 방 청소도 자기가 할 줄 알고 뭐든지 혼자 있어도 자기가 살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줘야 합니다. 부모는 생활에서 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 뿐이지 가르치는 것은 선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모범은 되지 못하고 자꾸 선생처럼 애를 가르치기만 하니까 애들이 부모한테 불안감이 생기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범이 되면 되는 거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내가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으니까 불만이 쌓이고 크면 사춘기 때 저항을 하면 부모와 갈등이 챙기고 그럽니다.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이 예쁘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 마직이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뭉뚱이 놓일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태 쓰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일도 못하는데 자식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빈털털이로 살아도 괜찮고 대충 방해 몸만 누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추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젊을 때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무리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다.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애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면 그저 어릴 때 키워주었다고 찾아와 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만원을 줘도 고맙고 이 만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간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해도 연불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줍니다.